반갑습니다 역학전문가 팔봉쌤입니다. 범띠님들 2023년 양력 1월 운세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매매운, 금전운, 인연운 이런 세가지가 1월달에 난리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개축월이 되어서 본인들에게는 아주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원이고 우리 범은 바로 목성에 들어가죠. 목성에 들어오면서 죽은 바로 소는 토성에 들어갑니다. 토성을 이렇게 목국트로에서 눌려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금전운, 이런 인연운이 아주 떨어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1월 운세로 바뀐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운세는 상당히 좋은 경사가 예상이 됩니다. 팔봉쌤 처음 보시는 분 구독에 알림 좀 주셔가지고요. 좋은 인연 맺어보시죠. 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요. 금전운, 사업운, 이것이 특히 매매운이 지금 이달에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연애도 이별이 있고 새로운 만남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나가고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좋은 인연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먹기 싫은 밥은 먹어도 그죠. 또 반찬은 먹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드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달이라서 그동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알아야 또 호기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운세가 있고요. 금전운은 뭡니까? 매매 이런 거 있죠. 아파트라든가 집이 땅이라든가 이런 매매수가 좋아지니까 새로운 금전운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금전, 인연법이 좋아지는 그런 달이 음력 1, 2, 3월생들은 되겠습니다. 자, 4, 5, 6월생들은 이달에 완전 대박이 돼, 초대박이 될 겁니다. 그죠. 금전운은 좋아지고 그것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는 분들 또 수술이니까 앞두는 분들 또 성경수술도 해당이 되죠. 그런 거 하셔도 되는 그런 달이고 특히 이달에 이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날을 손 없는 날 잘 잡아서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죠. 항상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안면 또 이렇게 보시는 방향이 동남향이나 남향, 동남향 상관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범디님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범디님들 욱하는 기질이 많고 그죠. 그래서 좀 다혈질 조심해야 됩니다. 혈압 이런 거 심장변 그죠. 신근근세 이런 거 확산 살이 찌면 안 되고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평생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여름생들은 여러분이 검정색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 검은 걸 좀 많이 드십시오. 검정깨, 검정콩, 검정살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고 항상 물 가까운 데 이렇게 땅이나 집이나 상가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뒤에는 산을 덩지고 앞에 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산임수라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영 1, 2, 3월생들은 주로 붉은색을 입고 핑크색이나 붉은색을 입으면 재수가 좋아집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드시는 것도 붉은 거를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붉은 거는 구기자, 오미자, 토사자 전부 이런 복분자 붉은색이죠. 붉은색을 많이 드시면 1, 2, 3월생들은 굉장히 효과가 많고 특히 탈모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에서도 좀 벗어날 수가 있다. 특히 검정깨, 검정콩 이런 건 굉장히 탈모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음력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에 뭡니까?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 돼요. 그래서 소득을 잘 챙기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기가 얇아지는 달이 되니까 유혹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이 조용히 갖고 계시는 게 좋고 누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래, 코인 할래, 뭐 할래, 주식 할래 다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나의 주간말을 딱 믿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력 7, 8, 9월생들은 주로 간절염이 많죠. 신경통, 그렇죠? 몸이 찬 분들이 많아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또 비염이 많거든요. 비염이 좋은 걸 돼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또 따뜻한 걸 먹기도 좋은 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토끼비풀 중에, 그렇죠? 청의자, 창의자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 독고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많이 드시면 비염에는 특효약이, 충농적 비염에는 가장 좋습니다. 또 이렇게 토복룡하고 같이, 만개뿌리죠?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의 중금석을 배출하시기 때문에 몸에 어떤 나쁜 기운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독고말이하고, 만개뿌리, 토복룡을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주로 뭡니까? 이달에는 뭡니까? 조금 소득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좀 유혹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주변에서 빌려달라, 뭐 이런 거죠, 보정해달라, 여러 가지 유혹을 꽉 참아야 됩니다. 해주면 또 다시는 돌아오기가 좀 힘든 그런 온세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조심하시고, 특히 보이시피닉도 이달에는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주로 탈모, 전립선, 부인과 질환이 많거든요. 특히 속옷도 이렇게 붉은색을 많이 입으시고, 붉은 거, 성질이 더운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주로 신경통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골세보 같은 거, 뼈 좋은 거, 두충 이런 거를 겨울에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고, 소득은 꾸준히 유혹만 당하지 않으면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달이라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음력 1, 2, 3월, 4, 5, 6월생들은 양력 1월에 초대박이 이루어지고요. 7, 8, 9월생들은 관리를 좀 잘하시고, 10, 12월, 12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유혹, 이런 걸 좀 기앓아지는 걸 좀 조심하시는 그런 달로 정하시고, 건강을 좀 잘 돌보시는 그런 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팔봉쌤TV의 팔봉쌤이 나왔습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